의혹 정점 조국, 피의자 신분 조사 계획, 이번 주 소환할 거다라는 거예요. 검찰은 이미 준비 끝났다. 100쪽 이상의 질문지.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은 부르기만 하면 된다. 상당히 뭔가 자신만만한 표현이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검찰이 보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여 입시, 서울대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 이 사모펀드, WFM 12만 주를 헐값으로 매입하는데 관여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헐값의 시세 차익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뇌물로 받은 것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묻겠다는 거예요. 질문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웅동학원. 채무 면제를 위한 허위 소송. 큰 그림을 유일한 가족 중에 법조인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이 큰 그림을 설계하고 사실상 그린 건 아니냐라고 기사에 따르면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네 번째, 증거인멸. 설렁탕 먹었죠? 한투 직원과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에서 같은 상에 앉아서 설렁탕 먹었다는 거잖아요. 어느 날에? PC, 하드디스크 교체해주는 날이에요. 동양대 PC 반출 등등 일련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사전 인지. 더 나아가서 알고도 눈 감아준 건 아니냐. 더 나아가서 공모한 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 출신의 조국 전 의원님. 검사로서 수사도 해봤고 수사도 받아봤잖아요. 질문지를 100쪽을 준비했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늘상 모든 피의자한테 보통 100쪽 질문을 준비합니까? 그건 사례가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건은 아마 물어볼 게 좀 많죠. 물어볼 게 많구나. 그리고 혐의 사실이 몇 가지인가에 따라서 양은 결정이 됩니다. 이거 많은 편이에요? 혐의가 너대까지인데 한 100쪽이다.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많아 보인다. 조금 많아 보인다. 조금 많아 보인다. 100쪽이면 50장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한 몇 가지라고 대략 알 수 있나요? 한 200에서 250곡지 정도? 물어볼 게. 조국 전 장관 소환해서 250까지 물어봐야 돼. 같은 아이템으로 계속 심화해가지고 물어갈 수도 있으니까. 250까지 정도? 아이템으로 꼭지는 한 250곡지 정도. 250개 질문 물어보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10시간 정도는 해야죠. 거의 밤샘. 10시간 정도는 해야죠. 10시간 정도는 짧게 잡아도? 그렇습니다. 식사시간 빼고요? 네. 식사시간까지 합치면? 식사시간 두 번 먹으니까 2시간. 1시간씩 2시간? 네.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죠. 또 플러스 1시간. 네. 한 13시간 정도 걸린다. 네. 거기다 조서 검토하는 시간까지 하면 조서 검토는 10시간 조사했으면 아마 한 5시간은 검토할 거예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루에 안 된다. 그러면 끊어서 부릅니까? 하루에 안 되면 끊어서 불러야죠. 이번 주 안에 검찰은 준비 다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검찰이 자신 있게 준비했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거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전부 출처가 뭔지 또 그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기 사실이라면 준비는 다 됐다는 얘기고요. 이미 정경심 교수를 몇 번 소환에 불응하긴 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WFM이라든가 상대 측도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 교수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더라도 WFM 쪽에서 충분히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준비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검찰은 지금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250개 질문하려면 조서 검토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18시간은 좋게 걸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정경심 구속 만료가 다가왔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안 불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세관에서는 검찰이 그냥 정경심 선에서 끝내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고 두 번째는 아니 법원이 휴대전화 영장도 안 내주니까 검찰이 조사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설도 있고 검찰 출시께서 보시기에 지난주 돌지쿠쇼에 출연해서 제가 검찰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래서 여기서 어설프게 중간에 잘못 내리면 호랑이한테 물려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들도 인사로 모든 걸 먹고 사는 조직인데요. 검찰 인사철 다가왔죠? 여기서 사건 수사 결과가 이게 뭐 이거 가지고 이때까지 그 두 달 반 세 달 동안 이 난리를 쳤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대단한 불이익을 받지 않겠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특히 이 사건 수사팀은 거의 마지막 수사다라는 각오로 저 같으면 그렇게 수사를 했을 거예요. 내가 검사로서 제가 만약에 수사팀이었다면 이건 뭐 마지막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철저히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글 걸고 하는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지금 이 혐의 외에도 나머지 지금 세간에 얘기되고 있는 또 몇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혐의 말고도 더 있을 거다. 자꾸 몰아가는 거 가지고 몰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예를 들어 유재수 건 같은 거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논의해 봐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두 건이 더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도 아마 다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한꺼번에 하려고?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적용하고 고려하고 있는 혐의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검사 출신의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는데 확실히 분명한 건 검찰 쪽에서는 무기력 쪽보다는 뭔가를 좀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기는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부르고 한참 있다가 또 부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바로 직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소환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뭐 그런 정도로 끝내야지 그러니까 다 모을 때까지 모을 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렸던 걸로 좀 보여줍니다. 검찰이 칼을 갈았다. 뭐 다 모을 때까지 다 모았다. 다 모을 때까지 다 모을 때까지 이번 주에 소환한다면 다 모았다는 거네요? 뭐 왠만큼은 모았다는 얘기죠. 왠만큼은 모았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검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이 늦어지냐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이에요. 조국 소환 아직도 감감부조식 왜 이리 늦나 무슨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표현을 내놨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늦게 나중에 가서 뭐 쬐끔 그거 한다고 하면 그건 정의롭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박정환 대변인 바른미래당이 그 세간의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불만 의구심을 반영을 해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마디 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의원님 지금 말씀은 전 검찰이 부르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을 부르게 되면 완전 완벽한 혐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 다 모으고 심지어는 지금 정경심 교수와 연루돼서 조국 일과의 문제 말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당시에 혐의까지도 확인하느라고 좀 늦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추측이 상당 부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지금 강신업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애초에 검찰이 자신있게 얘기했던 그때의 자세와 지금의 반응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의심을 한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분명히 보완이 잘 돼서 그런 건지 우리는 충분히 다 조사를 했다. 그런데 다시 그게 새해 나가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보도를 보면 사실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요구하는 통화내역 조회나 아니면 계좌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접근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관한 수사 그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얘기들이 자신있게 검찰에서 뭔가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구속 만기 시일이 다가와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정경식 교수를 상황이 왔는데도 조국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못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래서 마른미래당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검찰 수사를 빨리 하고 아니면 혹여 뒤에서 검찰이 혹여나 일부분이라도 봐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논평을 어제 됐죠.